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감기 걸리는 아구 예뻐해요. 오늘은 말이죠. 친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친구가 없기 때문이죠. 오늘 한번 친구를 한번 만들어볼게요. 전화를 걸 친구가 없나? 아니에요. 저 친구 있어요.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. 사실 친구가 없나봐요. 저랑 친구 해주실래요? 여보세요? 저랑 친구 해주실래요 이 등? 네? 저랑 친구 해주실래요 삼트? 예? 저랑 친구 해주실래요? 알았어요. 그냥 갈게요. 잠시만요. 우르프 중이어서. 우르프가 저보다 중요하시군요. 갑자기. 아니 근데 갑자기 저랑 친구 해주실래요는 뭐죠? 저보다 우르프가 더 중요한 거군요. 저의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. 한참 계세요. 나 죽은 거군요. 또... 그러면... šgort... 자가.. 또 다른 데뷔е는 부득을 수 없는 점이 없나? 뭐야? 블랙리스트 됐나? 뭐야 뭐야? 안녕하세요! 저랑 친구 해주실래요? 안녕하세요? 시발... 시발로... 안녕하세요 루루님! 저랑 친구 해주실래요? 우리 친구 아니었던 거예요? 아니요! 친구인데 다시 친구 해주시면 안 돼요? 아 그럼요 그럼요! 그쵸 그쵸! 그쵸 그쵸 저 지금 6명 전화해서 한 3명 받고 2번 차이고 루루님이 처음이에요! 아 너무 신난다! 아 친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저 나중에 또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주세요 감사합니다! 그럼 우리 같이 붙여야죠! 네! 좋아요! 네! 네! 안녕하세요! 저랑 친구 해주실래요? 아 친구 좋죠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저 지금 2명째 사귀었어요! 아 2명째 사귀었어요? 저 맹고리님이 한 7명째 되는데 4명 전화 안 받고 2명한테 차이고 1명한테 친구 받았어요! 맹고리님이 2명째예요! 아 제가 2번째예요! 네! 난 근데 친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왜 굳이 아 맹고리님 그러면 저희 친구니까 같이 저랑 바텀 가주시나요? 저랑 롤 바텀 가주시나요? 저 34렙인데 저 34렙인데 저는 언제나 한형이죠! 저는 좋죠! 정말 착하시네요! 제가 언제라도 되는 거죠? 네! 알겠어요! 네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! 버... 버거야 나랑 친구해줘! 죄송한데 끊을게요! 눈빛인지 모르겠네요! 시바넘봐!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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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들리지? 뭐지? 안.. 안.. 안 되나 보네? 어 끊어야겠다 엉멍청이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! 친구가 없다! 저랑 친구 좀 해주세요! 어? 저랑 친구 좀 해주세요! 저 지금 거는 족족 아무도 안 받고 있거든요! 저랑 친구 해주세요! 어? 친구 해달라고요! 알겠습니다! 무슨 일입니까 대체! 친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! 저랑 같이 바텀 가주면 됨! 아! 아! 아하! 아하! 이제 더 이상 전화 걸 곳이 없는 것 같아요! 이제 더 이상 전화 걸 곳이 없어요! 하지만 오늘 두 명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! 아니 세 명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! 그래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또 혼자다! 구독 눌러주세요! 아구 예뻐 잘했어! 칭찬도 해줄게요! 많이 예뻐해 주세요! 또 딱 싫어 싫어요! 수입장 줄이 안 돼요! 구독 눌러주세요! 아구 예뻐 유튜브!